한 번 본사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회사 자체가 국내보다는 국외에 더 많이 알려진 기업이더라고요 또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그 마음 바탕에 어려운 이웃들을 항상 생각해주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긴장이 돼요 모르겠어요 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신경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수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셔서 선수들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!